1등 1등까지 가지 않을깐 나 꼭 이기고 싶어 1등 하고 싶어 예상이요? 제가 해야죠 광주 MBC 특별기획 한민족의 소리 더 넥스트 레벨의 예고편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부터 이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주영 P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함께 제작에 참여한 오해정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무려 9시간 20분이나 되는 판소리 판소리 심청가와 수군가를 완창했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너무 기쁘고요 훌륭한 소리 꿈 연장이 되고 싶어요 신기해요 신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했나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했나 대견하기도 하고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또 저한테는 그 자체가 경험이고 대중의 관심이야말로 저희가 소리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니까 저의 소중한 공간 판소리 작업실 사실 판소리 공간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소리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또 방음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작업실에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소리를 하고 정말 어렸을 때 하루 종일 소리를 했던 경험들을 기억해내면서 온전히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무대가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 예전엔 저 같았으면 분명히 출연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모든 상황들이 제가 출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시대가 왔었던 것 같고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하는 음악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자신감도 생기고 하지만 그럴수록 전통을 좀 잃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희 오랜 스승이신 박춘명 선생님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얼마만큼 또 소리가 늘었는지 선생님께서 들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처음 소리를 배우러 갈 때는 선생님께 처음 소리를 배우러 갈 때는 아마 9살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이렇게 혼도 많이 나고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어머 저리구나 어디서 오니? 선생님이 서울에 선생님이 데려왔어요 그래 너 많이 이뻐졌다 선생님 여기 올 때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가 옛날에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터전이야 터야 터 여기 있으면 저절로 득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마음만은 득음이 되지 공부를 또 해야면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2층을 종합연수를 만들어 종합연수를 여기서 이제 단원들이 연수할까요? 그렇지 연수도 하고 소리도 하고 종합연수도 하고 저도 가서 소리 한번 해볼게요 해볼 수 있지 어디 대목 하려고 심정아? 선생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대목이 눈 뜨는 대목이잖아요 저도 그거를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어디 한번 해봐 신봉사 저자말을 듣더니만 넌 마 아 아 아 눈에서 눈물이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뚋 뚝 죽음 추 tes 뚝 뚝 뚝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연습ภương 과정에 없어. 그 혼자 본인이 연습을 해야 해. 눈 껌적끌적 할 때.. 그것 같이 연기해. 그게 선생님이 막 연기 하시잖아요. 그래 봐. 눈을 끙적끙적끙적끙적끙적끙적끙적끙적지. 여자가 하기에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소리와 종합의술이잖아. 그러니까 소리와 연기는 같이 가지. 그거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 3학년 때가 저한테 왔을 거예요. 아니, 처음에 왔는데 애가 딱 성음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를 앓혀주면 딱딱 받아치고 공부를 해서 심청과 완창도 하고 수능과 완창도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완창을 해서 9시간 발표를 했어요. 그게 기네스북에까지 올라왔어요. 참 어른도 못 알 것을 어린애가 9시간 간다고 했는데 이건 상상도 못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놈은 홈오버가 되겠구나. 그때 느꼈죠. 저를 퓨전 국악인으로서만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크로스오버 음악도 너무 좋은데 우리 전통 국악도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크로스오버 음악 하는 사람들은 크로스오버 음악만 해야 되고 전통 소리꾼은 소리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 또한 있었다면 요즘은 이 음악도 이 음악도 모두 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분명히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소리꾼 김주리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 이분이군요. 이분이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고 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국악신도군은 유명했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죠? 아, 네. 김주리님은 사실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처음에는 참가를 좀 망설이셨어요. 경연이란 게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진다는 게 되게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리님은 정말 판소리가 하고 싶어서 이번 경연에 참가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국악인들이 퓨전 국악은 많이 하지만 막상 정통 무대에서의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대중의 선호에 밀리기도 하고 특히 방송에서는 문화재급의 원로 명창이 아니면 기회를 갖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정통 소리 무대에 대한 갈증이 젊은 국악인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정통과 퓨전 모두를 다루는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에 이제 김주리님의 고민이 맞아들었고 참가를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봤지만 정말 어린 나이부터 꾸준히 우리 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수학을 하셨잖아요. 오회정 PD도 같이 제작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모습이 좀 매력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정말 김주리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되게 소름 돋았던 적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소리꾼이 혼자 연습하거나 레슨을 받는 모습은 이번 촬영을 통해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연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소절 한 소절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진가가 무대에서 더 크게 발휘되더라고요. 실제 이번 경연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라이벌로 우리 김주리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하기는 좀 아까울 것 같고 짧게 무대 영상을 준비해 왔으니 함께 보시죠. 젖은 계곡 빗물 젖은 옷자락 피나무 잎새 불길처럼 피어나는 문화 피나무 잎새 불길처럼 피어드보는 중 이야아~~~~~~~~~~~~~~~~~~~~~ 폭풍 돋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대충 오리 거라~~~ 정말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폭포수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짧은 소절인데도 소름이 돋는데 실제로 봤으면 또 얼마나 멋있었을지 너무 궁금해지는 영상인 것 같아요. 네, 국악에도 더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또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국악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입사 전까지는 아이돌 음악만 되게 주로 즐겨 듣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광주 MBC가 되게 오랫동안 많은 국악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거든요. 저도 올해 입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촬영 현장을 따라 다녔고 정말 서당계가 공부하듯 국악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니 정말 재밌고 무궁무진한 세계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소리 듣다 보면 속으로는 얼쑤 추임새도 넣게 되고 그런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다만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국악도 모르는데 국악 프로그램을 만들어?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처럼 국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정말 국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사수님들도 국악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 국악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남자분 부채 들고 하는 또 재미있는 모습도 나오는데 상당히 예능도 접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해정 PD는 제작하면서 본인도 이제 막 한 번씩 소리를 내봤을 거 아니에요. 짧게 좀 출연 기념으로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서당께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량이 되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풍어를 입기가 조금 어려운데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수. 사랑가 한 번 들어볼게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춘향가에서 나오는 사랑가족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정말 오해정 PD가 역시 프로그램을 제작할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방송 일정을 다시 한 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민족의 소리 더 넥스트 레벨은요. 1라운드가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 5분에 이제 방송이 됩니다. 광주 MBC를 통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너튜브, 얼씨구 TV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다뤘던 김주린 님이 과연 2라운드에 진출해서 그토록 원했던 전통 소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일요일 방송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1라운드는 퓨전 국악이고 2라운드가 전통 판소리 공연입니다. 이번 주에는 5명의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어떻게 녹여본 퓨전 국악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린 김주린 씨가 과연 1라운드를 통과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희 그 결과를 저희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본방을 사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MBC 특별기획 한민족의 소리 더 넥스트 레벨을 제작한 우회정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